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남지역 저수지 1000곳 이상의 평균 저수율이 절반도 안 된다고 조사됐습니다.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7일 현재 전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839mm로 평년 대비 66%에 그쳤고, 이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1055곳의 평균 저수율도 46%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. 공사는 광주호와 나주호를 비롯한 핵심 수리시설 4대호와 저수율 60% 미만 저수지 71곳의 용수 확보를 위해 간이 양수장과 관정 등 관련 장비를 설치해 물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